정남아, 부럽냐? 응. 그런 까짓 거 우리도 놀러 가지 뭐. 진짜? 난 못 가. 고객들하고 약속이 줄줄이야. 오늘 말고 다음에 가자. 그럼 넌 일해. 내가 정남이 될 거 할게. 오빠가? 오빠 혼자 정남이 될 거 갔다 올 수 있어? 가문 가지 못 가냐? 애들 너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잘한다! 잘한다!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좋냐? 응, 케이프야 케이프. 아빠, 짱! 짱이면 뭐하냐? 여긴 아저씨 취향은 아니다. 아저씨가 아니고 아빤데. 그래, 아빠. 아빠, 저거 사줘. 그래, 가자. 아빠, 손잡아도 돼? 응? 그럼, 잡아도 되지. 부러운 분 태워달라고 하지. 타! 우와, 신난다! 야! 거의 다여 season close. 야! 기리아! 기리아! ig strokes! 잠깐만, 가만있어, 움직이잖아. 자, 놀아. 알았어, 알았어, tuo. 기릿이야! 아휴, 아 giờ서 ¿구 LAUNENDERS? 이래요 내가 걷힐 거야. 이게 준비한 아저씨 dearace 때 도움바라고 그런거 아니에요. 작년에 들어주실 거 고마워서 그래요. 하지마! 괜히 미안하네. 안 들어주셔도 좋은데요. 진짜 좋은 상품 나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오빠, 잘하고 있지? 죽을 맛이다. 나 이런 데 처음이야. 놀이기구 하나도 못하는데 어쩌냐? 오빠,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지금 일하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오빠가 종남이랑 놀아줘서. 행복할 일도 많다. 이까짓 거 같고. 일단 끊어라. 종남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챙겨줘. 걱정 마라. 굶어도 같이 묶고. 너도 갈 수 없는다. 아빠! 우리 더 못 타! 나 못하는데? 한 번도 안 타봤어. 툭하면 산업매까지 하는데. 봐라. 너도 내 몸땅에 저런 거 탔다가는. 어휴. 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부러 치기지.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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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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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애 꼼짝 말고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여가 가면 안 돼 во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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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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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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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 왜? 오빠, 친자식에서도 이렇게 했겠어? 뭐?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미움받는데, 오빠라도 갚아줘야지! 사장님한테 다른 감정 있다면 어쩔건데? 네가 물려놔줄래? 어떻게 남의 남자한테 외롭다고 하니? 넌 내가 우습게 보이니? 내 아이가 몇 살인데, 오줌을 싸!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맞는다고.